이재명 대표 호의무사 양문석 의원의 기레기 발언이 공당의 책임성을 포기한 민주당의 어두운 단면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 애완견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양문석 의원입니다 양 의원은 이 대표를 두둔하기 위해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줬지만 기레기들은 분노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등의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건강한 정당이라면 이 대표 망언을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대표 호의무사들이 나서서 오물과도 같은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염됐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킨 후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이 알려져 총선 때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거짓 제품거래명세표 등 허위증빙자료 제출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았던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공천처리 요구가 빗발쳤어도 국권위 후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숱한 논란에도 국회에 입성시켜준 당대표를 위해 검찰과 언론을 물어뜯는 양 의원의 맹활약은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만큼 이 대표와 동병 상련의 마음으로 이성을 잃고 안아무인격 행동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은 극한 망언으로 국민의 길을 오염시킨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열이 반성하고 국민과 언론인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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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